이번 시간에는 183쪽입니다. 183쪽인데요. 183쪽에 제목이 등기원인정보 및 등기필정보입니다. 이쪽은 그렇게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정보의 검인계약서 검인제도는 시험이 한 12년 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도 매년 동안 안 나오다가 20회 나왔다가 30회 10년 만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명 쪽이 이제 한 12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옛날에는 매년 나오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뀜으로써 어디로 넘어가고 강론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시험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대상, 주등기, 부기등기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구분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신청적격, 신청이 있죠? 그런 쪽은 좀 봐주시고 자 이거는 그 앞에 것보다는 좀 관심을 조금 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거기 10번에 이제 검인에 관한 설명이 오른 거 그래서 거기 19회 때 나왔고 19회 때 나와서 몇 년 만에 지금 13년 만에 나온 거죠? 13년 만에 이쪽 방향이 13년 만에 나왔는데 거기 이제 등기 원인 인소가 집행위원 판결일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개판소위 있죠? 개판소위는 이 개판소위는 뭐예요? 개판소위는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검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검인 받는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무에 의한, 판결에 의한, 판결에 의한 무슨 얘기할 때? 이전 얘기할 때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결소위는 꼭 받아야 돼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호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나오죠? 매매계약서, 계약의 한 이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허가 호물에서 계약을 맺었으면 뭐예요? 그 매도위는 무하고 많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보존능이 맞추고 나서 이전 얘기할 때 검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게요? 믿음계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계약서, 계약서,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해지약정서 있죠? 신탁해지약정서, 약정계약입니다. 검인 받아야 되고, 매매계약을 해제로 한 이전 얘기 말수등기 할 때, 말 그대로 뭐예요? 요건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일단 계약에 의한 뭐예요? 계약에 의한 무슨 얘기할 때? 이전 얘기할 때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이전 등기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판결에 의해서 있죠?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입니다. 원인은 계약이고, 원인증서가 판결서를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수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이전 등기 할 때 검인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소 있죠? 검인 받지 않는 예배가 두 가지예요. 예외, 검인을 받지 않는 예배가 뭐냐 하게 되면, 두 가지, 무슨 거래, 토지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있죠? 이 허가서를 받으면, 뭐예요? 같은 구청에서, 관청에서 받기 때문에, 검인도 받고, 허가서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받은 걸로 보겠다. 자, 부동산은 뭐라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있죠? 이 거래신고필증을 받으면, 뭘 받는 걸로? 검인을 받는 걸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00 뭐예요? 2022년, 지금 현재 있죠? 지금 현재.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증서가 있고, 그죠? 원인증서가 있고.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자, 우리가 등기 원인증명설명, 자, 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방문 신청하는 게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증명정보라고도 얘기하고, 등기 원인증명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등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을 때, 누가 두 사람이 값과 의리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 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다, 이게 등기 원인. 매매다, 이게 매매. 네, 그럼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뭘 가지고? 등기 원인증서가 뭐예요? 매매, 매매의 계약서일 때는, 원인증서가 계약서일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입증을 받는다 아니게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해줘서 의리 뭐예요?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이 매매계약을 체계했는데, 단독으로, 자, 갑이 안 해줘서 판결 받았어요, 판결. 이 판결서 받았을 때는, 이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개판 판결. 개판 소위, 검인 받는다. 잊었는 게 할 때, 뭘 받으라고 이제, 검인 받는다. 아니, 또 이제 검인 제도가 원칙이에요. 검인 제도가 원칙이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하고 가서, 토지 거래하고 양대에, 동일 집원상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과 연결할 때는, 검인을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검인 받을 필요는 없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뭐예요? 자, 5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자, 물론 뭐예요? 거기, 1번 틀렸고, 당연히 뭐예요? 2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맞고. 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계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소등계 할 때는 안 받는 곳이고, 자, 6번 뭐예요? 계약을 원인에 이전등계 할 때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한다. 계약을 원인일 때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 맞고. 7번, 경매, 국매는 뭐예요? 계약이 아니죠? 필요 없다, 맞고. 자, 거기,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다면 뭐예요? 팔 필요가 없다, 맞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 연계를 협력을 안 해서 뭐예요? 판결 받았죠? 검인 받을 거야, 없다가 아니라 있다. 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고. 자, 10번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한테 일깨우는 필요 없죠? 예, 왜? 검인 받는 제도, 검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자, 부동산등계특별로출법상 부동산 투기 억제, 조세포탈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체가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2021년 4인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 신청 계약은 뭐예요? 경매는 기역, 자, 뭐라고? 거기, 기역은 경매, 진정매역은 계약이 아니죠? 자, 공유물 분할 합의, 디귿. 양도담보 계약, 명의시탁해지, 약정, 계약, 그죠? 자, 작년 시험에 나오는 거죠? 32회 때 나온 게 그겁니다. 거미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1번,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에서, 자, 아까도 얘기했죠? 20회 나오고 30회, 자, 10년 만에 나왔죠? 그래서 일단 유증은 공동이에요. 항상 그래서, 일단 등기필 정보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보라는 것은, 자, 등기소에서 받을 때, 등기소에서 뭐예요?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받아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수익권 보존등기 맞추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 뭐니까? 권리자니까. 이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받아갖고, AP공지 같은, 저기에다 번호가 3개 있어요. 뭐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이거 스틱가 띄워보면, 여기 일련번호, 비밀번호, 자, 이 3가지 번호를, 신청서 뒷면에다가 써야 돼요. 자, 뭘 때는 이제, 권리자일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서 권리자가 받았다가,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되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의무자가 돼서, 누구한테, 의리란 사람한테 뭐할 때는, 잊었는 게 될 때는, 이 갑이 뭐예요? 이제 의무자가 됐으니까, 잊었는 게 할 때 제출하라는 게, 자, 이중은 공동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거기, 상속인 있죠? 상속인. 유증받은 사람이, 그, 유언을 한 사람 상속인과 같이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유한다, 낸다. 자, 보증과 상속은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죠? 집행행위원 판결정본에서, 권리자가 판결과, 승소한 의무자는 내요. 의무자니까, 권리자가 낼 때는, 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자, 4번은 뭐예요? 당연히 승소하는 문제니까,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가 몇 시 됐을 때는, 절대 뭐예요? 재개부 받는 것도 없고, 방법은 세 가지예요. 증인석 조사하라. 뭐라고? 증, 인, 석을 조사하라. 아니, 조사. 증, 자, 뭐예요? 공중보험원 있죠? 공중 받아라. 공중, 인, 확인정보. 자, 요새 뭐예요? 지방은 5만원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수도권은 뭐예요? 7만원, 10만원 있죠? 15만원까지 갔죠? 확인정보이, 그 다음에 뭐예요? 출소. 출소기에서 뭐예요? 조서 작성합니다. 출소. 자, 그래서 거기, 자, 등기필 정보 입장 5번, 185페이지 5번, 등기필 정보가 몇 시 됐을 때는, 신청소 또는 위임장 중, 의무자가 작성 부분에서, 공중 부분 입장입니다. 가름할 수 있다. 등기필 정보가 몇 시 됐죠? 관할 등기서 집권 등에 한 성인이명예, 보증도 해도 그런 거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7번, 몇 시 됐어요? 변호사가 대릴 때는 뭐예요? 확인정보 제공하면 되고. 8번, 등기필 정보가 몇 시 됐죠?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소 중,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서, 뭘 받아요? 자, 당연히 공중받는다 그랬어요. 확인정보, 확인, 확인 뭐예요? 뭐라고? 확정, 확정일자 있죠? 그건 뭐예요? 확정일자 받는 건, 자, 어디예요? 그 당일, 대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 확정일자 받고, 그 확정일자 받으면,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가 우선변제가 아니라,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우선변제 있죠? 우선변제, 그거예요. 자, 확정일자가 아니라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공중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공중.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아, 이게 법정 대리인 얘기죠? 거기에,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8번이 그거죠? 8번은 이제, 출석해서 확인정보 받으라는 얘기고, 방금 얘기한 게, 그 7번이 이제, 공중부분이 있고, 어디? 대리인일 때, 의무자가, 아, 그쵸? 거기가, 자, 5번이 공중부분이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6번은 뭐예요? 그런 제도는 없고, 확인서 제도는, 확인서 제도 있죠? 지금 그런 제도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7번에 뭐예요? 변호사 대리인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돈 뭐예요? 지금 7만원, 10만원 주고, 확인정보 내란 얘기고, 그 다음에, 8번이 뭐예요? 자, 8번이 거기, 확인정보고, 그 다음에 9번이, 법정대리인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뭘, 확인정보, 조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번은, 등기입사 정보 역시 됐죠? 의무자가 법정대리인 등기에서 뭐예요? 출석해서, 똑같은 얘기하니까, 거기 출석한다는 거, 9번이 뭐예요? 10번이 9번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뭐예요? 우리가 30회 때 답이에요. 절대 재교부가 되지 않아요. 재교부라고 하는 거 없어요. 보증소 제도도 없고, 뭐것도 없어요. 재교부도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소하는 부자가 단도로 신청할 때는, 자,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한테 뭐예요?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누가,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누가, 이 의리등기를 안 해갖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는 부자예요. 말 그대로, 등기 인수청권이니까, 얘가 채권자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앞으로, 이번 이전등기, 을 앞으로, 채권자 대의로 한 거이고, 채권자 뭐라고, 대의 누구다 아니고요. 갑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직접 간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얘는 직접 안 갔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소하는 부자가 단두로 신청할 때는, 이 갑이 의리해서 단두로 했다는, 이 권리자라는 사람, 이 의리자라는 사람 있죠?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한테 통제, 얘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 니 앞으로 등기가 됐다.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 와도 된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법원의 촉택에 따라, 감지 등기하여서 직권보전 등기했죠? 직권보전 등기도,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자한테도 등기필 정보를 통제하자. 참고로 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인간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명도, 자, 이것도 한 시점 몇 회까지, 시험 문제가 21회까지 나왔죠? 그래서 한 12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이해만 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된 중에서, 소유권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뭐지 할 때는, 1번, 이 뭐예요?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을로 등기가 됐을 때, 이 갑이 소유권자인 성분이니까, 얘는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간명도 내라는 게요. 을이 만약에 소유권자가 돼서,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 등기하면, 이 뭐예요? 을이 뭐예요? 을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간명도 내라는 게요. 그거하고, 재외국민은 뭐예요? 재외국민은 뭐예요? 자,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은, 1번 뭐예요? 관공소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외공간에 가서, 확인 있죠? 확인, 본인 여부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재외국민이 나오면, 일본 관공소가 발행한, 인간명이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국민 가서, 본인 뭐예요? 본인의, 자, 위임장이나 첨부설면에, 본인의 뭐예요? 본인의 서명이나, 이, 날인 있죠? 날인이 본인 거라고, 본인 것임을 뭐예요? 자, 확인하는, 인증 있죠? 확인증명서예요. 인증이라는 게, 확인증명서예요. 확인증명서를, 줄임말이에요. 인증으로서, 가름한다니까요. 자, 인간명 안내고, 인증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인간명은 3개월입니다. 모든 등개소에, 제공하는 서류는 다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뭐예요? 외국회사가, 의무자일 때는, 등개소에 증명해도, 대표자 인간명을 제출한다. 대표자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외국회사, 외국회사 있죠? 법인이에요. 법인은, 본인과, 본인, 자, 이, 법인의 인간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간명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 4번은 법인 안전사단일 때는, 뭐예요? 대표자 관리자 인간명을 내야 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해주는 게 신청할 경우에, 자, 매도 인간명,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매매일 때만, 매도 인권을 꼭 내야 되고, 매매가 아니라면, 아무거나 내도 돼요. 3개월 차례. 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 등개할 때는, 본인의 인간명, 법정 대리일 때는, 뭐예요? 본인 인권 내지 말고, 법정 대리 인권 내라 했어요. 법정 대리인권 내라.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등계할 경우에, 분할 협의사에 날인한 상속인 전의 인간명을 냅니다. 상속인, 자, 인간명을 내야 되고, 자, 분할 협의사에 날인했으면, 건물묘실 할 때는, 단독 신청이죠? 어, 그 인간료 필요하죠. 필요 없고, 자, 9번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이니, 의무자로 등기표 정보 대신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씻어요. 뭘 대신해? 등기별 정보 대신에, 부동산 등기법 51조 소재 확인 서면, 이거예요. 세 가지죠? 분실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내라고? 인간명을 제출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뭐예요? 거기, 등기 각하, 그 13번은 중요하죠? 13번 중요하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에, 아닐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등기가 되면 절대 무해요. 절대 무해요. 해당하지 않는 건 적법한 등기를, 적법한 등기를 찾으라는 게, 적법한 등기를, 그런 얘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등기가 되는 걸 찾으라는 게. 그러면, 자,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서, 경제된 보존등기는 일부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맞서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지. 일부 맞서라는 건 없어요.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맞서해야지. 뭔 없다고? 일부 맞서라는 개념은, 없다. 아니게요. 자, 분할하지 않고는 일부만을 맞서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택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용인권이죠? 동일주택에 대해서, 임차권도 뭐예요? 같은 성질이에요. 같이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등기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 해당이. 자, 그 다음에, 자,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되고, 절대 합의는 지분을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합의의 등기부상에, 등기법에 합의 지분 나오면 안 돼. 절대 합의는 뭐예요? 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동상속인증 일부가, 자기 당사자 된 소송의 판결 판결에 의해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증 일부만의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이 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뭐예요? 해당하지 않고, 적범의 신청이다. 그런 얘기예요. 적범의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갑이란 분이, 사망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아버지 갑께서, 아버지 갑께서 뭐예요? 사망을 하시면서, 자, 갑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뭐예요? C라는, D라는, 이 4개의 부동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가하고 나하고, 다라는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 3명이서, 자, 협의를 합니다. 자, 이 부동산 2개를 뭐예요? 이 가가 같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면, 아무런 조식이 없으면, A 부동산도 간하다, B도 간하다. 복잡해지죠? 이것도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자식 간의 싸움이 필요해요. 왜?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돈 문제가 생기면, 형제가 형제일 때는 모르는데, 결혼하고 자기 새끼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지상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정리하게 됐어요. 이 두 개의 부동산은, 가가 하겠다, 라고 이렇게 큰아들을 갖고, 내가 뭐예요?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자, 종중도 모셔야 되고, 자, 내가 하겠다. C라는 부동산은, 둘째가 가져라, D라는 부동산은, 누가, 나가 하져라, 그래서, 이 뭐예요? 거기다, 상속 재산을 나눠 갖자는, 뭐예요? 분할 협의를 작성한 거예요, 지금.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어요. 뭘 작성했다고? 상속 재산, 분할하자는, 뭐예요?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 그래서, AB 두 개의 부동산은, 가, C 부동산은, 뭐예요? 나, D 부동산은, 나에서, 이거 뭘 찍었다니까,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고는 아니까, 나중에 뭐예요? 둘째가 뭐예요? 브레이크를 건드라니까, 못하겠다. 도장 찍고, 못하겠다 그러면, 이 뭐예요? 누굴 상대로, 동생 둘째를 상대로 해서, 상속 등기 해달라고, 너 도장까지 찍고, 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다,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거기 5번에,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장사자가 된, 소송의 판결로, 협의분안의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각하상의 거 아니고, 그다음에, 자,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군지, 가처분이 가능하죠? 근데, 6번과 7번을 비교해 볼 때, 가등기의 본등기인지, 가처분은 있을 수 없어요. 가처분은, 이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뭐예요? 본등기라고 하는 건, 아저씨 갑이, 조카글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익증을 빌려주면, 집주겠다, 계약을 체계합니다.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가, 청구권의 가등기를, 누가 앞으로, 의락 브랜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본등기를, 이제 본등기하죠? 본등기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가등기의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뭐예요? 가능하고, 본등기급지, 가처분은 절대 무효고, 자, 그러니까, 사건이 등가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가등기, 가처분 이외에, 그에 반해져는 게 있죠? 가처분은 임시적으로, 소송 중에,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됐더라도, 가압류가 됐더라도, 현재 수익권자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8번은, 자, 8번은 뭐예요? 그건,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였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다니까요. 절대 무효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버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을 담보로 등기를 뭐예요? 신청할 수가 없는데, 신청했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동가등기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또 꺼냅시고, 자기 지분만에 안 되는 것은, 보존과 상속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후에, 환매튜계약 등기, 열대 환매는, 매매는 다 채워야 되지, 이전등기 해놓고 나서, 환매등기, 이후에 환매등기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이후에, 환매등기를 항상 동시에 인청하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개처분에 의한, 권리 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하는 거, 절대 뭐예요. 이거는, 촉탁등기예요.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촉탁등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특약을 신청하죠? 그건 가능해요. 양도금지 특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의 주소 변경 사실이 뭐라고? 명백할 때는 뭐예요? 명백할 때는, 자, 이거는 뭐예요? 각가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부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다. 이건 여기, 직권회에서 해줘요. 직권회에서. 그래서 누가, 갑과 의리의 매매 계약을, 갑과 의리의 매매 계약을, 갑과 의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등기 신청서에 보면, 여기 시위권 이전등 신청서에 보면,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인 사람이, 원래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1번, 소유권을 넣는 게 갑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인등 100번지. 자, 그런데, 어디로 이제, 여기 주소지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소지가, 자, 이건데 만약에 뭐예요? 이 주소지가, 자, 소울도시, 가나고시인등이 아니라, 예컨대, 경기도, 자, 경기도 뭐예요? 안안시 뭐예요? 만안구 뭐예요? 만안구, 자, 안양동 있죠? 111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주소지가 바뀐 게, 자, 이 뒤에 주소증명서를 첨부해서, 명확하다며 있죠? 명확하다면,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지금 누구야? 갑이 을 앞으로 뭐예요? 권리자 앞으로 2등기 해주죠? 그럼 2등기를 각하에 버리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이때 뭐예요? 이때 주소지가 바뀐 것은, 1-1번, 1번 뭐예요?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를, 표시, 변경 등기를, 누가,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자, 경기도 뭐예요? 안양시, 만안구 뭐예요? 안양동 111로 뭐예요?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뭘 받으라는 게 이거, 이전등기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게요.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게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지무원의 보존등기 안 되고, 자, 자기 지무원의 상속 등기 안 되고, 농지의 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법원이 촉탁할, 가합료 등기를 신청하면 안 돼요.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제, 189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존등기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잊었는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잊었는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각종 권리 등기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뭐라고? 대상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등기 대상, 그래서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자기 몸 안에 공의 지분이 있죠? 자기 지분 공의 지분에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그래서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이렇게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자기 지분에 등기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있죠? 신청인 얘기, 신청인. 신청인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공동신청이 있고, 뭐가 있지만, 단독신청이 있지만, 뭐라고? 단독 신청한다 했어요, 단독. 물론 뭐예요?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법원에 뭐가 있으면, 법원에, 미등기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 뭐예요? 미등기, 미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자, 법원에 뭐가 있으면,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에 뭐라고요? 직권보존등기 하죠? 직권보존등기 한다. 자, 이런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신청이에요. 언제나 뭐예요? 등기 실행은, 등기를 실행하는 것은, 언제나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주등기를 해요, 주등기. 주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존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바다 매립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신축 건물 진 사람, 그죠? 신축 건물 진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최초로, 최초로 공부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된 사람, 최초? 네, 뭐라고? 상속인, 포관류 중, 자, 갑한테 포관류 중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자, 땅은, 국가로부터 인정합니다. 건물은 뭐라고? 건식은 얘기입니까? 건식은.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일단 뭐예요? 보존등기도 올해도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그래서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자,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인청할 수 없는 자와 다음의 설명. 그래서, 1번, 자, 토지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자기 또는 상속이니 피상속이니 최초로 소유의 등록된 자. 가능하죠? 자, 근데 2번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인정합니다.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토지는 국가로부터 인정합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3번은 이제 누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국가한테 인정받은 건 가능하지만, 개인한테 인정받은 건 안된다. 3번 안된다. 근데 4번은 뭐예요? 토지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뭐라고? 포괄유증을 받은 자.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뭐예요? 당연히 가능하다. 그랬어요. 포괄유증을 받은 자. 그 다음에, 5번은 토지상석 최초로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 명의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 명의 이전등기 한다. 말도 안 됐죠?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뭐라고? 왜 그러라고 했어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뭐라고? 최초, 그죠? 상속인, 상속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누가 앞으로, 부모님 앞으로 뭐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받는 게 아니다. 아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글석이 뭐예요? 5번이 글석 틀렸죠? 그 다음에, 6번은 건물에 대해서 국가 또는 건축자. 뭐라고 왜 잘했어요? 건시, 자, 건국판. 왜 그랬어요? 건국판. 절대로 판결은,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이렇게, 건, 건, 국판, 안 된다. 아니예요. 그래서 건물은, 건축주나 누굴 상대로, 국가상대로 뭘 받으면 안 된다고, 판결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하자고,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당의 부동산이 보존등기 인청의 소유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설무이란 편결이 있죠? 그거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판결서에, 그 부동산이, 이 사람의 소유권자라는 뭐예요? 그, 자, 확인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자, 판결 중에 뭐만 안 되는 거예요? 건, 국판만 안 되지. 자, 만약에 뭐예요? 지금 대장선 소유권자가 누군데? 갑인데, 자, 이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보존등기 했다니게요.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갑이, 자, 을을 상대로 뭐예요? 이 을의 보존등기를 말서해달라는 판결을 받는 판결서에 보면, 이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존등기를 말서해달라는 판결, 뭐 빼놓고는,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 그거 빼놓고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그, 보존등기 말서 판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8번, 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임을 증명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확인 판결에 하나하지 않고, 그것도 틀린 거죠니까, 하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지 않고, 이행 판결도 가능하고, 당연히 뭐예요? 자, 확인 판결도 가능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도 가능하고, 당연히 뭐예요? 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면 다 된다니죠.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이사, 9번은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총장 확인 얘기 나오죠? 건물 동그라미 시구, 항상 뭐예요? 건시군 그랬어요, 권시군. 건물은 뭐예요? 토지는, 국가로부터 무슨 등록, 소유권이 등록된 데가 되지만, 토지는, 건물은 권시군이 다르니,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총장,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군수의 확인, 군수의 확인, 그러니까,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총장의 확인 있으면, 자, 뭐 할 수 있다니게요? 보존등기 가능하다, 아니게요?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다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 자치국청장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 자, 9번은, 9번이 뭐라 했으니까, 특별자치도이사하게 되면, 건물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뭐예요? 10번에, 자치국청장 얘기해 놔서, 토지는 아마 안 된다니게요, 건물이지, 비교해 보라니, 그 다음에, 11번,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는, 수영의 한 소유권 취득 증명하는 자가 할 수 있다, 미등기니까, 수영, 자, 미등기, 그 다음에, 12번은 절대 보존등기 뭐가 없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랬어요, 원인과 날짜가 없다, 자,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등기가 돼야지만,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이렇게 2번 이전등기가 돼야지만, 이 원인이 있죠, 부채가 바뀌니까 원인이 있지만, 보존등기는 아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할 경우, 신청인은 등기수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보존등기 할 때는 절대 뭐라고,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필 소유권 보존등기 뭐 없다고, 의무자가 없다니까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자, 14번에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서 법원의 촉착에 따라 가압류,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뭐라고, 자, 4가지, 거기 있죠, 미등기 법원의 촉착, 4가지예요, 4가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사권의 등기명, 4가지다, 자, 14번은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가압류 할 때는 직권보존등기하고 맞고, 14번, 15번은 마찬가지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착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할 때는, 직권보존등기 맞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 할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 말초 촉착이 있으면 직권보존등기에 맞단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촉착에 따라 보존등기 했죠, 이렇게 보존등기, 이 촉착에 따라 보존등기 했으면, 자, 보존등기 해야지만, 여기 뭐가 들어오니까, 2번, 가처분이 들어온다, 가처분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가처분 말초 등기 할 때, 이 보존등기는, 세금 내고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을 팔아보고 가려면, 보존등기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절대 보존등기를 말초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미등기 토지에서, 자, 그 다음에 15번에, 15번에, 등기관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착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을 등기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이거 맞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6번에 아까 얘기했죠, 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초초초타기 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말초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말초한다고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 17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촉착에 따라, 체납처분에 압류등기 하죠, 절대, 압류는 뭐예요, 세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보존등기하고, 압류등기를 동시에 인청하니까, 압류뭐예요, 촉착에 따라서, 직권보존등기 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일단,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이다, 이게 등기명령, 주택임책관이 등기명령이다, 주택임책관이 등기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18번은, 토지에 관한 기존의 보존등기를 말사하지 않고는, 어, 그래요, 보존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가 있어요,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없다, 맞고, 그 다음에 군수하기는 뭐예요, 건물 이게 맞죠, 건물 맞고, 건물에 보존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보존등기할 때는 건물 표시의 증명정보, 대장 첨부하라는 게, 대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 한다는 게요,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해서, 규약,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에 따라 등기할 때, 규약을 폐지할 때는 팔아먹어야 되죠, 어, 팔아먹어야 되니까, 갚구 자체가 없었지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존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존등기해놔야 된다, 보존등기, 왜, 규약상 공용부분은, 그, 표제만 있고, 자, 값구일과 없었잖아요, 이건 이제, 팔아먹자고 뭐예요, 규약을 폐지하면, 뭐 해놓고 팔아먹어야 돼, 보존등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없는 보존등기, 그 얘기예요, 어, 자, 보존등기 많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많이 좀 풀어보시고, 자,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계속, 자, 정리해놓고, 어, 계속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계속 파악합니다, 어,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